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제가 이제 재미있는 케이스가 발생해서 여러분이랑 또 같이 인생공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 아주 인기가 많아요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교보문고는 이게 수요일 날 찍어서 금요일 날 업로드하는 거군요 온라인 주간 판매 순위로는 2위일 거고 그 다음에 인터파크인가 3위인가 4위가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예스가 10위고 그 다음에 알라딘이 아마 12위일 거예요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사실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 게 이게 거기에 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보고 사시는 분도 많거든요 오프라인에서도 계속 빠지고 있어서 지금 매대가 0권인 데가 많아요 빨리 빠져갖고 오프라인에서 사셨다면 이게 벽돌책인 걸 진짜 알고 사신 거거든요 이거 지금 사신 분들 알겠지만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책 자체가 712쪽이기 때문에 독서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거는 한국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거부감이 들 거예요 내가 350쪽 책에도 꼭 꾸역꾸역 읽는데 그걸 두 개 합쳐놓으니까 들고 있기도 무거울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책이 소문이 나고 그 다음에 읽으신 분들도 지금 호평일생이거든요 진짜 극찬일색이에요 극찬일색 용기가 뿜뿜한다 깊이가 너무 있다 자기 자식한테도 꼭 읽히고 싶다 아무튼 그런데 제가 이제 뭘 재밌는 걸 봤냐면은 오늘 이제 제목이 성공의 공식을 복습합시다 이거잖아요 이제 성공은 여러분 개인마다 다 정의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결혼만 잘해도 성공이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도 성공이다 어떤 사람은 행복만 해도 성공이다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텐데 저는 보편적으로 성공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한 거는 공식이라고 말했잖아요 바라바시 교수님 이제 네트워크 퓨어리의 최강자 최고수 최고석학 제가 진짜 존경하는 바라바시 교수님이 말씀하신 성과 플러스 네트워크는 성공이다 여기서 이제 뭘 의미하냐 성과는 유한하지만 성공은 네트워크랑 성과랑 합쳤을 때 무한하게 갈 수 있다 이거를 되게 함의하고 있는데 이거를 공식을 사실 깊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네트워크도 이해해야 되거든요 네트워크랑 규모의 경제랑 헷갈릴 때가 많아요 뭔가 크면 다 네트워크 같은데 네트워크는 유기적 연결이어서 완전 생명체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여러분이 예상 못하는 희한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복잡계입니다 규모의 경제는 다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 더 큰 규모가 들어오면 작은 규모의 경제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작은 네트워크가 있는데 큰 네트워크가 된다고 작은 네트워크가 무조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랑 규모의 경제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성과 네트워크 성공 다 철학적으로 어려운 개념인데 그래도 그걸 가장 일반화를 완벽하게 한 게 바라바시 교수님의 성공의 공식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저만의 성공의 기준이 따로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랑 얘기할 때는 성과 플러스 네트워크는 성공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썸네일에 보면 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스24의 리뷰가 딱 하나 달렸는데 평점이 2점이에요 책을 구매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2점이 달리면 최하점일 거예요 저는 예스를 교보해서 사서 예스의 평점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아무튼 예스에서도 주간 10위가 됐다는 거는 정말 많이 팔렸다는 건데 이게 딱 보면은 리뷰를 보고 여러분 많이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거기는 지금 평점이 2점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1위부터 10위 안에 2점이 있나 살펴보세요 유일합니다 난 이게 너무 역사적인 순간이어서 왜냐면 평균 회기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다시 8.9점으로 이게 회기할 거거든요 근데 이 순간을 제가 모니터링해서 캐치했다는 거 자체가 너무 기뻐요 어떤 분이 써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저한테 마케팅할 소스를 준 거예요 왜? 그런 유니크해서 사람의 호기심을 땡길 수 있는 소스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성과는 여러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과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과가 네트워크랑 만났을 때 여러분이 나쁜 성과가 네트워크랑 만나면 재앙, 진짜 뭔가 이렇게 최악 이런 걸로 변합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실패로 변합니다 실패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네트워크랑 만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았으면 네트워크랑 만나는 걸 거부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빨리 검증받으면은 여러분이 어떤 희망을 갖고 있을 때 내적 동기가 있어서 내적 동기가 있어서 되게 이학물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희망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알고 보니까 냉정하게 내가 그걸 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나면은 내적 동기가 싹 사라집니다 진짜 말라버려요 말라버려 왜냐면은 내가 꿈이 있었던 건데 그 꿈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현실에서는 냉정하게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인정을 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거를 자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요 진짜 희한한 사건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누가 인생에서 하다못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몇 천명이 바라보고 있는 판매처에서 판매처에서 평점 10위권 한의 2점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 2점이니까 사람들이 2점 보고 책을 안 사지 않을까 하고 막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고급진 강연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거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왜 옛날이나 만약에 책 판매처만 정보를 제공을 하면은 거기서 제공하는 걸 사람들을 100% 신봉했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SNS라는 엄청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만의 정보를 취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와 노이즈를 이제는 사람들이 다 구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악플 몇 개 달린다고 해서 네트워크에 성과가 붙었을 때 성공할 게 성공 못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악플 한 10개 달리는 거는 심지어 그거는 여전히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거기 악플이 10개, 한 1000개 정도 달리면 네트워크 효과가 생기나? 저는 그거는 이제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무리 그렇게 음해를 하고 뭘 해도 될 책은 네트워크랑 붙었을 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네트워크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출판을 모든 큐블리케이션을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살아도 괜찮아? 책 겁나게 좋거든요 근데 그거 적자입니다 선인세가 세갖고 그 다음에 나이들 메가나요는 거의 똔또이에요 그 책도 진짜 오지게 좋거든요 근데 똔또입니다 폭군? 약간 1, 2% 적자입니다 책 오지게 좋아요 여러분 네트워크라는 게 성과가 붙는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그건 규모의 경제예요 옛날에 메스미비어가 약간 밀릴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왜 점점 마케팅이 어려워지고 점점 뭔가 이렇게 예측 불가능 사건이 점점 많아지면은 이제는 이렇게 옛날에는 메스미디어가 딱 하나만 잡고 있었는데 이거는 여러 개가 연결된 유기체가 아니라 이것도 네트 효과도 있었지만 되게 단순한 네트 효과에서 사실 규모의 경제 스펙트럼이 다 가까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그래갖고 그 다음에 검색 이렇게 해갖고 뭐 그 네이버만 네이버 페이스북 페이스북 유튜브 담당자도 그게 어떻게 폭발할지 전혀 몰라요 그거를 코딩을 짠 사람도 모릅니다 코딩을 짠 사람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제가 아는 어떤 작가분이 옛날에 과거에 잘 나갔던 분이 책을 3만 권 찍은 적이 있어요 이분 유튜브가 꽤 크거든요 팬덤이 좀 있어요 이제 자기가 3만 권, 옛날에는 막 5만 권씩 찍었을 잠깐 이제 출판장이 많이 쪼그라들었으니까 3만 권을 찍었는데 이분 유튜브가 50만이 넘을 거예요 구독자가 엄청나게 큰 유튜버입니다 그쵸? 그러면 1등 찍을 것 같죠?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어때요? 50위 안에도 못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50위 안에도 못 들었더라고요 이분 3만 권 찍었는데 만 권도 못 팔고 2만 권 거의 다 재고가 될 거예요 그냥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뭘 점검해 봐야 될까요? 네트워크에서 거기서 네트워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미 50만이면 네트워크가 충분히 큰 겁니다 결국엔 점검해 봐야 될 게 뭐예요? 성과가 있냐예요 내 책이 좋냐 이거예요 저희 책은 저희는 1위 1비 하지 않는 게 큐블리케이션에서 1년에서 24권을 하기 때문에 이 책이 좋아도 안 돼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만큼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저는 히스토리 오브 퓨처예요 그 VR 이제 탄생 이야기죠 그거는 저는 진짜 비즈니스의 바이블 같은 책이라고 봅니다 이 비즈니스의 탄생부터 그 다음에 그 창업자가 아 그 스포하면 안 되니까 그 창업자의 마지막 얘기까지 저는 그거를 바이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책이 만 권이 안 나갔어요 근데 오히려 모기는 책이 좋아요 모기는 책이 좋습니다 엄청 재밌고 그런데 저는 이 책이 좀 역사설이라서 어렵고 그 책도 벽돌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냥 아싸리 처음부터 좀 포기한 게 있었어요 그냥 흑자를 내지 말고 돈 돈만 쳐도 그냥 이거는 행운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흑자가 많이 났어요 저희도 모른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강연해 드릴 건데 우리도 몰라요 하는 당사자도 그럼 마케팅 비용을 안 쓰냐 처음에는 거의 다 똑같이 써요 그 다음에 이게 성공의 빛이 날 때 이제 더 투입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뭐랄까 추가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투자로 하는 거죠 아무튼 혼돈의 시대는 지금 여러분이 너무 많이 사랑해 줬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혼돈의 시대에서 제가 여러분 이거 세 번 읽었거든요 세 번 진짜 많이 읽었죠 짧은 시간 안에 너무 재밌는데 소설책 같아요 이게요 바이오그래피이기 때문에 오늘 그걸 기본으로 성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려면은 제가 네트워크 성과 성공 이런 거 다 말씀드릴게 하나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뉴욕에서 출마했을 때 원래 이제 당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선이 됐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뇌피셜이 아니에요 이건 리더십 학회에서 공부한 여긴 그래서 여러분 주석도 엄청 그러니까 레퍼런스도 엄청 많습니다 이건 논문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읽어드리면은 루즈벨트의 승리를 분석할 때 행운이 더해진 우연한 역사 즉 공화당에서 진보파와 보수파가 분열한 덕분에 전국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거로 설명하는 역사학자도 있다 물론 현직 대통령이 전도 유명한 주상원 후보에게 던진 후관과 가문의 막대한 재산에 힘입은 넉넉한 선거자금 시골길을 달리며 유세한 붉은색 맥스엘을 언급할 학자도 있을 것이다 뭐예요?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대한 네트워크가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에서 운도 프랭클린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잘 맞아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딘 박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유쾌하고 사교적이며 매력 넘치는 젊은이가 공화당 후보보다 더 나은 선거 전략을 구사했고 더 열정적으로 선거구를 해줄고 돌아다니며 유권자의 바람과 소망을 경청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국 프랭클린은 오랫동안 마음성에 품었던 야망을 정확한 표적에 쏟아내므로써 원하는 곳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다 여기서 더 나은 선거 전략이 뭐죠? 성과입니다 아 이 책은 진짜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성과와 네트워크가 붙었을 때 성공이 돼서 프랭클루즈벨트가 원래 안 됐어야 되는데 당선이 안 될 줄 알았었는데 당선이 된 거예요 또 하나 읽어드리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네트워크랑 연결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시오도르 루즈벨트 얘기입니다 프로젝트의 동의를 얻으려는 시도가 연이어 실패하자 루즈벨트는 자신이 친구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걸 깨달았다 네트워크에서 잘렸다는 거예요 혼자 우뚝 솟았던 봉오리가 골짜기로 변했다 바닥을 친 거죠 내가 지닌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하고 싶은 어떤 일도 해낼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라는 깨달음은 그의 자존심에 큰 충격을 주었다 다른 사람들과 협조하며 타협하는 법을 배우는 걸 방해하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성격도 큰 타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지극히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황금처럼 순수하지 않더라도 그들과 협력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기 시작했다 또 원하는 걸 모두 얻을 수 없다면 취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취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일하는 방식이라서 저는 여기다가 별표 해놓고 여기다가 밑줄 그어놨죠 여기다가 별표 왜 여러분 네트워크라는 거에는 온감한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랑 여러분이 연결되고 싶으면 싫은 것도 참아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로 근데 보통 그거를 다 못 참습니다 못 참아요 그때부터 루즈벨트는 다른 의원을 돕는 데 집중했고 그 대가로 그들도 루즈벨트에게 도움을 주었다 엄격한 도덕관에 기초한 그의 생각보다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했던 것이다 네트워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행동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실수로부터 배우며 방향을 전환하는 능력은 그가 크게 성공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여러분 네트워크랑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싫은 것도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다음에 성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시어드로 루즈벨트 내용인데 이것도 제가 이것도 세 번째 읽을 때인가 몇 번째 읽을 때 별표 색깔이 좀 다른 거 보니까 아무튼 첫 번째 읽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천식은 루즈벨트가 이제 천식이 있었거든요 춘식은 어린 루즈벨트 몸을 갉아먹었지만 조숙했던 정신이 더욱 더 성숙해지는데 간접적인 역할을 한 듯하다 시어드로의 여동생 코리는 오빠는 육체적으로 격한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까닥에 항상 책을 읽거나 글을 썼다 독이 약이 된 거죠 며 그의 집중력이 남달랐다고 말했다 그의 지적인 활동과 호기심, 야심적인 꿈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아들에게 지적 능력과 영성 개발을 동요하던 아버지의 보살핌에 그는 그야말로 탐독가가 되었고 용감 무쌍한 주인공들의 삶에 감정이입을 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이도 어리고 생물학적 아버지도 아니지만 독서와 공부, 성과를 내는 관점에서는 저는 주제는 없지만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시어드로 루즈벨트가 아버지의 동료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동료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공급하고 싶은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제임스 페니 모어 쿠퍼의 가죽 스타킹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아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시어드로는 껄껄 웃으며 그들을 아느냐고요? 그들과 함께 잠을 잡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들의 장점과 약점을 지금도 헌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여러분 이렇게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과가 됩니다 책을 어떻게 읽었어요? 책 내용을 아냐고 물어보니까 책 내용을 아냐고요? 저는 그 책에 들어갔다 왔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 난 소름이 돋네 지금 이거 얘기하는데 막 내 광대가 막 갑자기 올라가는 이거 얘기하는데 여러분 진짜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은 진짜 명저하고 명저입니다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읽어보신 다음에 나중에 꼭 자녀분도 읽히셨으면 좋겠고 자녀분이랑 또 같이 읽으면서 얘기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악플 써주신 분한테 고마워 갖고 그분한테 1호로 이걸 해드리려고 여러분 이게 되게 디자인을 한 건데 욕티스트입니다 욕을 예수로 끌어올린 사람이죠 그런 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족밥이라고 그래요 족밥 그러니까 뭐냐 시옷받침이 아니라 기옷받칩니다 그래서 발족자와 짬밥할 때 레벨을 뜻하는 밥을 합성합니다 족밥 그러니까 너의 레벨이 발의 위치처럼 낮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족밥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악플 하나 써서 우리가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족밥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제가 이 시대에 욕티스트로서 욕을 이렇게 되게 젠틀하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풍자하면서 앞으로는 여러분이랑 또 욕도 되게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즐겁고 유쾌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짱구를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너무 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욕하나 하나 해두면 이제 뭐 막 인터넷에서 탁상공론만 하고 이렇게 비난만 하는 사람을 쌍시옷에다가 해갖고 선비라 그래요 그래서 10 플러스 이제 선비라 그러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10선비라 그럽니다 10명의 선비 일은 안하고 탁상공론만 하는 10명의 선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걸 얘기를 왜 했냐 그렇게 여러분 책만 읽으면은 10선비 10선비 여러분 쌍시옷 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욕이고 10선비가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명의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그 다음에 링컨처럼 린든 존스 대통령처럼 공부 여기 공부 안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그 다음에 행동가가 돼야 됩니다 깨지고 터지면서 선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선비에서 벗어나서 행동가가 되고 실천가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막연한 행동가와 실천감보다 어때요? 공부는 먼저 하셔야 됩니다 공부는 먼저 하셔야 10선비가 안 되고 족밥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셨죠? 욕티스트입니다 이 시대의 욕티스트 신박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월요일날 여러분 드디어 제가 야심차게 앞으로 찍을 인생탐구 인탐 1타 강사 인생탐구 1타 강사 신박사의 강연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일주일씩 한 개씩 올려보려고 하는데 칠판 있는데 섭외해서 그거 진짜로 강의실 가서 저희가 대관에서 찍은 거예요 아무튼 제가 인생탐구 강연을 여러분한테 열심히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아까 주제 너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시어도르 루즈벨트가 아버지가 동료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은 따끔하게 질타해야 될 땐 질타하고 피드백을 드려야 될 땐 피드백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끼고 사랑해 드려야 될 때는 이런 사랑도 드리고 이런 사랑도 드리고 이런 사랑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그리고anç segment을 friend.ntb 도착 prest a dm norm 을 .tot.com .tot.com